국무는 어찌 되어가고 있소? 지금 무슨 고신을 가하는 중이오? 압수령을 가하고 있사옵니다. 본래 장형을 세 번 가한 뒤에도 자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압수령을 가하는 게 원칙 아니오. 헌데 어찌하여 압수령부터 가하는 것이오? 최정승 예, 전하 영의정께 내 말을 전해주시오. 이제 그만 자백하라 전하시오.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전하시오. 아무도 막아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. 그러니 이제 그만 고통에서 벗어나라 전하시오. 예, 전하 그리 전하겠사옵니다. 계엄아 헉 헉 헉 헉 헉 아